가수 강다니엘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강다니엘 소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는 18일 팬 커뮤니티를 통해 강다니엘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17일 일본 썸머소닉 출연을 위해 출국 전 PCR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다니엘은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로 현재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다니엘은 지난 13일과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12일부터 14일까지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감염 경로에 대해 15일과 16일 양일간 무대 연습 과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다니엘은 확진 판정에 따라 모든 스케줄을 중단했습니다. 20일과 21일 예정된 썸머소닉, 23일 엠넷 스트릿맨 파이터 제작 발표회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